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면요. 야구선수 양준혁 선수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나는 폼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정성적인 폼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면 독특하다. 독특하죠. 그런데 이제 뭐 흔히 그런 말로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결국 시즌 끝나고 나면 사마리 쳐있더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야당 대표 보수 야당 대표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죠. 원래 지난 총선 때 여당에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쩝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른바 의전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의전서열 10위까지의 인물들에 대해서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대한민국 탑클래스 비평입니다. 탑10 클래스 비평인데. 의전서열 1위부터 10위까지가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아실 분은 얼추 아실 것 같은데. 1위가 대통령이죠? 그렇죠. 2위는 국회의장이고. 그렇죠. 끝까지는 보통의 다 아시죠. 3위는? 대법원점. 3권분립. 그다음에 헌재 소장도 3위예요? 4등이에요? 이게 공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3.5등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5등 중간이긴 한데 항상 대법원장을 앞세워가지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동사함이라고 하고 4위는 국무총리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6.5시에는 총리가 대응하게 되어 있는 거고. 또 5위는 어디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높네. 5부요인이라고 요새 그러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말 아닌가요? 여당. 여당 대표. 당대표. 그다음에 7위. 1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그다음에 8위. 국회부의장. 국회부의장이 3명이잖아. 2명. 2명인데. 너무하시네요. 그러게. 국회당은 얼마 됐다고. 언제부터 2명이었어요? 21대 때부터. 9위는? 감사원장입니다. 10위. 부총리. 경제부총리. 부총리가 이제 부총리급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사회부총리도 있고. 2명인가? 교육부 장관만 부총리라. 2위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비평을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잘한 분은 누구예요? 상대평가니까요. 김종인 야당대표 뽑았습니다. 금년에 등판하신 지도 오래 안 됐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볼 때 이 10명 중에서 자기 진영에서의 몫을 제일 잘한 사람은 김종인 대표다. 소장님은? 저도 김종인 야당대표를 뽑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뽑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왜 뽑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잘못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뽑아도 돼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왜요? 총선도 여당이 이겼겠다. 방역도 처음에 잘했잖아요. 지금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면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불만 있어요? 있지만. 뭐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윤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장 잘한 건 뭐예요?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 올라갔죠. 그럼 빠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 빠지고 그러니까 조금 붙임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평균 추세 이런 걸 볼 때 확실히 총선 이후에 계속 올라오는 추세였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면요. 야구선수 양준혁 선수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야구선수는 폼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정성적인 폼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그러지. 독특하다. 독특하죠. 그런데 이제 뭐 흔히 그런 말로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결국 시즌 끝나고 나면 사마리에 쳐있더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전통적인 의미의 야당 대표 보수야당 대표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죠. 원래 지난 총선 때는 여당에도 있었고 그런데 뭐 어쩝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덧붙이자면 리스크를 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대표 비대위원장의 리스크 야당의 지도부의 리스크를 줄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실수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나빴을 때의 국민의힘. 그 당시 당명은 좀 달랐지만 그것과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관리도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평가하시는군요. 본인이 실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외로 원내대표 중에는 누가 더 잘해요?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저는 두 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 잘했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몇 번 속았어요. 처음에 어디 처음부터 어디 사찰 다니면서 했다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막 이렇게 해 주고. 예를 들면 어떤 법안 처리를 끝나고 나서 당부터 우리가 임대차 3법처럼 우리끼리 강행 처리 안 하게 하다가 공수처법안도 그냥 확 해버렸잖아요. 그런 게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는 반대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게 쌓여서 결국은 단기적인 전투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계속 이겼지만 쌓여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결국 폭죽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럼 주호영 대표가 더 잘했다. 주호영 대표는 전투에서는 지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의 그런 어떤 실점을 차곡차곡 쌓아. 그게 전략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베스트팀을 뽑아봤고요. 그러면 12권 내에 분들 중에 워스트 가장 못한 분은 누구예요? 소장님부터.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일단 꼽아놓고 그다음에 실장님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소장님부터 왜 그런지.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방송 한 번 했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너무 극렬한.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극렬한 강렬한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 대권을 바라보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차기 지도자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지지세력만 보고 정치를 해서 점점 왜소화했다. 본인의 지지율도 왜소화됐고요. 당의 지지율도 왜소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선뜻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본인과 당을 망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를 맡은 게 실책인가요? 이철희 소장님한테 제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맡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맡아서 본인이 그러한 정치적인 실험을 시험을 이겨나가야 대권주자로 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는 당연히 맡았어야 한다. 거기서의 실현은 본인의 몫이었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낙연 대표들 성과가 없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이낙연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멋있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러한 시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우리 당원을 지키고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멋있었을 거예요. 공수처 같은 법안 처리도 천천히 가더라도 야당과 제대로 된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라고 정치적인 결단을 중간중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과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를 분명히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의 의상도 흔들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선 후보로서의 길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는 못할 것 같다. 당내에서조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을 꼽으셨어요? 이분은요. 이분이 처음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는 되게 화제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담당이고. 춘천 지방법원장 말하자면 전국 지방법원장 중에 말썩에 있는 젊은 지방법원장. 지하철 타고 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개혁적으로. 순선했어요. 공관에다가 놀이터 만들어서.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이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법원장으로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책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법원의 어떤 시스템적 개혁 같은 게 있습니다. 법원에. 어떤 거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 이제 탈이 난 것도 그런 문제인데 대법원에도 처리한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상고몸원으로 하느냐. 예컨대 대법관 숫자를 늘리느냐. 이런 식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거 한 거 없어. 두 번째 좀 그렇다면 좀 개혁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이 바랬던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거 하나도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럼 세 번째로는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여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당 의원들까지도 판사가 어쩌고 민영배 의원 그런 이야기도 카르텔 검찰에 대해 종속돼서 어떻게 한다라는 공격이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이 나가서 방패마귀가 돼줘야 된다. 윤 동래 총장처럼 과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방패마귀가 돼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 진보적인 부분, 법원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이게 좀 보수적인 부분. 셋 딸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분은 그대로 갈 거예요. 엄청 혹평인 거 아시죠? 저는 이 10명 중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임기가 기니까 대법원장은 바꾸지도 못해요. 아니 임기가 길다고 못 바꾸는 거 아니고요. 짠도 못 바꾸는 거.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대법원장은. 7년인가요? 6년 아니에요? 6년인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다가 그 계획 법안 냈는데 안 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럼 국회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요. 법원 행정처에 대한 거. 그런데 보통 이거는 국민의힘 쪽하고 민주당 쪽 양쪽에서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하는 거랑 별 다르지도 않은데 하고 싶으면 하는데 우리는 숫자도 작은데.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럼 국회에서 안 해 줬다라는 말은 지금 21대 국회 들어오면 국회 협조라는 말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당의 협조겠죠. 180석인데. 그럼 그것도 대법원장이 정치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치력이 없다는 뜻이죠. 인퇴근 실장님의 여러 가지 얘기는요.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능력이 없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능력이 없는데 눈치만 본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사의 미끄럼틀 사건 이런 게 터지니까 사람이 더 위축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꼽아봤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한 줄 평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좀 부담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등부터 가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한 줄 평. 제가 앞서서 민주당의 호신파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정말 더 어려워지실 것 같다. 올 하반기부터 하반부터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더 어려워질 것 같다. 한 줄. 강경파 제어 못하면 어려워질 것. 길다. 소장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승철 위인 들을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간결하잖아요. 이 다음부터 간결하게 하셔야 돼요. 네. 비장한 각오로. 박병서 2위입니다. 박병서 국회의장 한 줄 평. 존재감이 없었다. 한 번 제 눈에 띈 거는 제가 조금 부연하자면 필립버스터 종결 투표할 때 투표하신 거. 국회의장이. 참 그거는 저의 눈에는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한 줄 평을 하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존재감이 없었다가 아니라 존재감 꽝. 역대 두 번째로 나쁜 국회의장. 왜 두 번째예요? 왜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들 공춘줄라하고 레몬 배틀까지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고 두 번째는 박병서 의장님인데. 그건 괜찮은 분이에요. 국회의장으로서의 평가는 그래도. 아니 말하자면 길잖아요. 문희상 의장님이 필립버스터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 중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말하자면 길고. 박병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윤태훈 실장님과 똑같은 의견이에요. 필립버스터 종결하는 투표에 국회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해선 안 될 가장 나쁜 일을 했다고 봐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 될 분이 한쪽 편 손을 들어줬잖아요.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안 짚어볼 수 없죠. 한 줄 표현해 주실까요? 소장님 먼저 하실까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실장님은? 뜰뜻 뜰뜻 안 뜨네? 안 떠. 뜰뜻 뜰뜻 안 뜨네. 괜찮은데? 저는 총리가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난하게 그러고. 코로나도 잘하고 있고. 추윤 갈등 때 그나마 뭔가 해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잘했는데 잘하셨으니까 더 이상 욕심은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권에 출마하시려고. 욕심도 못 내요? 그런데 이제. 마당에서 정세균 총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제발 나오세요 그럼.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정치권 전체에서는 이게 아직 국민들하고 온도가 큰데 내각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내각제 된다면 저런 분 총리 하면 괜찮겠다. 아니 바이든 닮았잖아요. 스타일이. 그런 모습도 있죠. 바이든 대통령 되잖아. 내각제 하면 질을 잘할 뿐인 김무성 전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정세균 총리보다는. 고향 생각나시나 봐요. 정세균 총리께서는 되게 좋은 분이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상황도 본인의 특유의 친화력으로 잘 조절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리더십이 2022년 대통령이 될 만한 비전과 자질을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제하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는 대선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두루뭉스러운 합립형은 잘 안 되죠. 그럼요. 좀 약간 좀 영어로서 엣지가 있고 신선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흥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세균 총리님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이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이든은 그렇지 않은 걸 무기로 이번에 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워낙 그랬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리더십과의 정세균 총리와의 차별성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을 전체를 흥분시키는 건 없습니다만 누구라도 그렇죠? 일부라도 흥분시키는 걸로 치면 이재명 지사가 갑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후보 중에 1등 나오고 있잖아요. 또 윤 총장도 갑이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저는 지도자 대통령 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너무 그냥 퍼폴리즘으로 휩쓸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이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런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장성철 소장한테 컨설팅을 받아도 안 될까? 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세균 총리. 제가 그리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았어요. 일러야지. 뭐가 남았어? 사람. 하세요. 우선 하세요. 아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철희 소장님과 방송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었고 행복했다. 그리고 저의 정치적 평론 쪽의 스승인 우리 윤태곤 실장님과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예요? 서울시장 출마하니까? 어디 가세요? 아니요. 아니 이제 끝나니까 올해가 끝나니까. 막방이니까. 당황스럽게 하네. 막방이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아니 꼭 드리고 싶었어요. 끝내야 되겠네? 이런 얘기했는데 더 할 수는 없잖아. 그러게요. 끝내라고 PD님이 그러셔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답사 한마디 하세요 그럼. 미투. 감사합니다. 미투? 그럼 미쓰리. 자 여기도 탓자. 그동안 방송 내내 하시면서 좋은 비평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께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사실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동료 한글로 딴 데 가서 또 잘라. 간 척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윤택호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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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